재미있는 고전이야기 정절의 언약 고려초 수덕사에서 불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몇십년을 수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는 어느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자 저를 떠나 속세로 내려와 참하고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고 금실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정대사가 집 근처를 산책 나갔다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해계한 일을 보았소.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지요. 아, 글쎄. 젊은 과부가 자기 남편 무덤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그 과부가 왜 부채질을 하는지 혹 알겠소? 글쎄요. 아마 남편이 화병으로 돌아가서 죽은 후에 남아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겠지요. 서정대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호, 나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소만 그 과부의 말이 남편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니 흙을 빨리 마르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하더군. 여자의 마음이란... 서정대사의 말에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여자는 교양 없는 일자무식인 여자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천박한 여인네하고는 다르니 똑같이 취급하지 마셔요. 저까지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전 정말 섭섭합니다. 부인의 말에 서정대사는 빙글에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서정대사의 모습에 부인은 약이 오르는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맹세하건대 대사께서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전 절대 제가 같은 건 아니할 것입니다. 3년상을 지내는 것은 물론 평생을 대사를 기리며 혼자 살 것입니다. 허허허 앞으로의 일은 장담하는 법이 아니라오. 아니 대사께서는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엿한 대사의 아내입니다. 대사께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알겠어 부인 당신이 그래도 나를 사모하는 줄은 몰랐구려 내 사과 아리다 그런 대화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정대사는 이유없이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서정대사를 보살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지요. 고운 노을이 창문을 복숭아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저녁 무렵 서정대사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꼈는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제 가야 할 날이 머지 않았나 보 부인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구려 내가 죽거든 개의치 말고 좋은 사람을 골라 제가 하도록 하시오 아내는 서정대사의 말에 일전의 대화가 떠올랐는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부인의 마음은 내 죽어서도 있지 않으리다 이젠 진정으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서정대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정대사는 불가의 몸으로 세속의 나와 젊은 아내를 맞아 세속적인 삶을 누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부가 된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좋은 관에 안치하고는 서글픈 곡을 했습니다. 서정대사가 급사했다는 소식에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부인은 방에 칩구한 채 그 누구하고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늙은 하인을 앞장세워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서정대사의 관이 안치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통곡했지요. 젊은 이는 스스로를 서정대사의 제자라고 소개한 뒤 그날부터 대사의 관 곁에 머물러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나도록 청년은 그 방을 벗어나지 않았지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던 부인에게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아무리 제자라고는 하나 그토록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부인은 마침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사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간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부인과 청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는 동안 부인은 청년의 수려한 외모와 총명함에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인과 청년의 만남은 잦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또한 애절하기 그지없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부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신 대사님의 부인과 제가 합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사태가 어지러워져 부인에게 폐를 입히기 전에 저는 이만 떠날까 합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청년의 손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요. 남편은 죽고 없는데 우리가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이목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도련님만 괜찮다면 홀레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부인은 청년과 홀레를 치르기로 약조하고는 홀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인은 우선 하인들에게 서정 대사의 관을 뒤쪽 헛간에 옮기도록 하고 자신이 쓰던 방을 신방으로 꾸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로 소복을 벗어버리고 빛깔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기다리던 홀레일이 되었습니다. 곱게 몸단장을 하고 신부 옷을 입은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청년은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이룬 듯 했지요. 부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홀레를 치르고 청년 손에 이끌려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된 청년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호롱불을 껐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신랑이 쓰러지면서 온몸을 뒤틀더니 입에서 허영 거품을 뿜어냈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병고에 깜짝 놀라 청년이 데리고 온 하인을 불렀지요. 여보기 할아버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늙은 하인은 송구스러운 듯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실은 도련님께는 어릴 적부터 발작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발작이 없어 이제 다 나으신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럼 나올 수 있는 약도 없단 말이오. 용한 약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서. 늙은 하인이 말끝을 흐리자 부인은 다급해져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내 어떻게든 구해볼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늙은 하인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고리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발작이 일어나면 노비들 중 한 명을 죽여 그것을 구했습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겨우 젊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부인은 어쩔 줄을 몰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지요. 그런데 순간 갑자기 눈물 범벅이 된 부인의 얼굴에 도련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라범, 죽은 사람의 골은 쓸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알기론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말에 부인은 결심한 듯 자못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당장 구해오리다! 부인은 서둘러 자신의 남편 서정대사의 관이 놓여있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은 어두웠으나 부인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초야도 못 치르고 젊은 신랑을 보낼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부인은 도끼를 찾아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관의 뚜껑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은 버려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지요. 이어 관 속에 누워있던 서정대사가 요요히 일어나는 것을 본 부인은 그만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서정대사는 한숨 잘 잤다는 듯 기지개를 켜고는 쓰러진 부인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부인은 방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이곳은 신방을 차리던 곳인데... 부인이 일어나자 서정대사가 다가와 자신의 수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려. 헌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려. 부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적적한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지 모르실 거예요. 부인은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신방이 맞는데, 신랑과 하인은 물론 신방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부인은 문득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정대사에게 아양을 떨며 말했지요. 그동안 제가 당신의 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저녁 문득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곳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게 틀림없어요. 서정대사는 부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고맙구려. 그런데 당신의 옷은 어쩐지 상중인 여인의 복장은 아닌 듯하오. 마치 갓 혼례를 치른 신부같구려. 부인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저, 왠지 오늘은 당신이 살아올 것만 같아서 혹시나 하고 이 옷을 입고 있었지요. 자, 제가 이렇게 기쁜 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주안상이라도 차려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집안을 살폈습니다. 청년과 늙은 하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마도 대사가 살아난 것을 알고는 어디론가 숨었나 보다 생각했지요. 부인은 급히 주안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 대사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서정 대사는 취기가 돌자 흥에 겨운 듯 노래 한 자락을 뽑았습니다. 봄날의 꽃과 같은 어여쁜 얼굴에 소생딸 같은 두 눈썹,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부부는 안 될 말일세. 도끼로 머리를 노린다면 즐기는 낮잠도 모두 굴렀다네. 서정 대사가 노래를 마치자 청년과 노인이 불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또 한 봄 그 자리에서 기자라고 말았지요. 서정 대사는 술잔을 마저 비우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정 대사의 웃음소리는 쓸쓸한 가을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싸랑 눈이 온 세상을 덮는 날밤 천지를 맴도는 새창 강풍 같기도 했습니다. 서정 대사가 밖으로 나가자 청년과 늙은 하인의 모습은 한낱 헛개비처럼 천천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 서정 대사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면서 청명한 하늘의 작은 구름처럼 흩어졌습니다.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라의 외딴 마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밖을 내다보았지요. 고구려 군사 한 무리가 말을 타고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재빨리 짐을 꾸려 산으로 달아났지요. 고구려 군은 순식간에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신라 군을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내려가서 항복하는 게 나을 거야. 신라 군이 와도 질게 뻔하니까 한 노인이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백제군들이 쳐들어오고 남쪽 해안으로는 외구들이 쳐들어오고 이게 다 약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예요. 아이를 아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북쪽의 고구려 서쪽의 백제에 비해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두 나라의 침략에 시달렸답니다. 소문을 들으니 이번에 왕위에 오르는 임금님은 겨우 일곱 살이랍니다. 한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모두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대굴에서는 왕의 즉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곱 살짜리 어린 왕은 의젓한 얼굴로 금관을 쓰고 옥자에 앉아 있었지요. 바로 신라 제24대 진흥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은 큰아버지 법흥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진흥왕을 바라보는 어머니 지소 부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렸습니다.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들이 벌써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위식을 마친 뒤 지소 부인은 진흥왕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가 앉으신 자리는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른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자리지요. 어린 진흥왕은 가만히 지소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흥왕의 말에 지소 부인은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폐하를 돕겠습니다. 지소 부인은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지소 부인은 진흥왕과 함께 밤낮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역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역사 책을 보면 지난날 훌륭한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여 벌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왕들을 본받으십시오. 지소 부인은 지리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땅의 모양과 성질을 알면 어느 곳에 무슨 농산물을 키워야 풍년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과 골짜기의 위치와 모양을 알면 전쟁을 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가야 등 다른 나라의 지리도 아셔야 합니다. 지소 부인은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댐댐이도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정직한지 아첨을 잘하는지 충신인지 간신인지 말이에요. 어머니 지소 부인의 가르침으로 진흥왕은 나날이 총명해졌습니다. 진흥왕이 열여덟 살 되던 어느 날 지소 부인이 진흥왕에게 물었습니다. 배하, 신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흥왕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입니다. 진흥왕은 열띤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지요. 신라는 땅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늘 고구려와 백제에 침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강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강에서 배를 타면 서해로 갈 수 있고 서해만 건너면 당나라 땅에 바로 닿을 수 있었지요. 게다가 한강 유역은 땅이 기름져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와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늘 으르렁거렸지만 힘이 약한 신라는 처단만 볼 뿐 감히 싸움에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진흥왕의 대답에 지소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군요. 폐하께서는 더 이상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폐하 스스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절로 들어가 폐하와 신라의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흥왕은 18살이 된 해부터 직접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소부인이 진흥왕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대신들은 진흥왕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얕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언제나 마음이 갑갑했지요. 대고란의 늙은 대신들은 도무지 진흥왕의 큰 꿈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폐하 신라는 본디 작은 나라입니다. 너무 욕심을 내시면 공연이 고구려와 백조로부터 또 침략을 당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저희들끼리 자주 싸웁니다. 그러니 우리 신라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서 고구려가 강하면 고구려 편을 들고 백제가 강하면 백제 편을 들면 됩니다. 그것이 안전하옵니다. 대신들과 회의를 마친 진흥왕은 화가 치밀어 몇시간 이고 화를 쏘거나 혼자서 말을 타곤 했답니다. 아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을까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 진흥왕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신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친 다음 나를 돕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진흥왕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뽑아 한 대 모은 다음 글과 무예를 가르치도록 하시오. 신라 곳곳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뽑힌 우수한 젊은이들이 진흥왕 앞에 섰습니다. 진흥왕은 흡족한 얼굴로 젊은이들을 보며 말했지요. 꽃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구나. 그대들을 화랑이라고 부르겠다. 화랑은 말 그대로 꽃같은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화랑을 뽑은 것은 장차 우리 신라를 지고 나갈 대들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잘 알달시피 우리 신라는 작고 약해 언제나 고구려와 백조로부터 시달려 왔다. 고구려와 백제를 이기려면 그대들처럼 훌륭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열심히 글공부를 하고 무예를 갈고 닦아라. 폐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랑스러운 신라의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화랑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랑들은 경서를 공부하고 칼과 창을 쓰는 법 활 위의 말 물 말 말 속이 말 말 말 그 다음은 전쟁터에서 뜨거운 우정과 의리로 발휘되었고 그것은 곧 승리의 원천이 되었지요. 당시 신라에는 원강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원강 스님은 화랑들이 나라의 큰 힘이 되어야 한다며 화랑을 위한 계율을 정해주었답니다. 1. 나라와 임금님께 충성할 것 2. 부모님께 효도할 것 3. 친구는 믿음으로 사귈 것 4.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 물러서지 말 것 5. 목숨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 이 5가지 계율은 세속 5개라고 해서 화랑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군대도 강하게 훈련시켰지요. 군인들에게 녹봉을 넉넉하게 주자 신라 곳곳에서 많은 남자들이 군사가 되겠다며 몰려 들어왔습니다. 진흥왕은 군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랑들에게 신라군을 이끌게 했답니다. 화랑들은 여러가지 병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적은 희생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법도 잘 알고 있었지요. 게다가 무예도 뛰어나 군사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있을 무렵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길 만큼 궁지에 몰린 백제 성황이 고구려 도살성을 공격해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도 지지 않고 백제의 금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서운 기세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백제 성황은 서둘러 신라의 사신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백제는 진흥왕의 큰아버지인 법흥왕 때까지 신라와 동맹관객을 맺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흥왕은 백제의 사신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라는 백제를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으니 돌아가거라. 진흥왕의 말에 백제의 사신보다 신라 대신들이 더 놀랐습니다. 폐하 신라와 백제는 동맹관계이옵니다. 그 약속을 깨시면 안됩니다. 대신들의 하소연에 진흥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와 백제는 동맹관계였다. 그런데도 백제는 틈만 나면 신라의 서쪽 국경을 침범하곤 하였다. 그런데 왜 신라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자 다른 대신이 말했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압니다만 지온군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뒤 반드시 백제가 보복을 해올 것입니다. 마침내 진흥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까지 백제의 눈치를 볼 것인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모두들 우리를 약보고 괴롭힐 것이다. 진흥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싸우느라 지금 매우 지쳐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도살성을 공격하라. 진흥왕의 명령을 받은 이사부 장군이 신라군을 주의하여 도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무예를 갈고 닦은 화랑들이 앞장섰지요. 신라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도살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잘 훈련받은 화랑과 신라군이 밀어 닥치니 도무지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도살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군사 앞에서 어쩔 줄 몰라던 모습은 사라지고 용감하게 적을 공격했지요. 특히 화랑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화랑들은 전쟁터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개우를 마음에 새기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신라군은 도살성을 손에 넣었지요. 도살성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흥왕과 신라 백성들은 몹시 기뻤습니다. 이제는 대신들도 더 이상 진흥왕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조정에서는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자기 편에 유리한 왕족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기회를 만난 진흥왕은 서둘러 백제의 사신을 보내 지난번에 지원군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손을 잡고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백제의 성왕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일단 신라와 손을 잡기로 했지요. 이래하여 신라는 고구려의 동쪽, 백제는 고구려의 서쪽을 공격했습니다. 왕이 싸움에 정신이 없던 고구려는 갑작스러운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깜짝 놀랐지요. 서둘러 반격을 했지만 신라와 백제가 양쪽에서 공격해오니 가운데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감한 화량이 주축이 된 신라군은 중령 이북의 고구려 땅 10군을, 백제군은 한강 아래쪽 고구려 땅 6군을 빼앗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무서운 고구려를 이기다니! 신라 백성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러나 진흥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포하기는 아직 이르다. 한강 유역을 손에 넣지 못하면 신라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다. 그 후 진흥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아래쪽 6군을 빼앗았습니다. 이로써 진흥왕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한강 유역 정복에 꿈을 이루게 되었지요. 진흥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답니다. 한강은 큰 바다를 지나 당나라로 닿는다. 이제 물길을 얻었으니 신라는 영원히 강한 나라로 빛나리라.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의 성왕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무령왕이 되찾았던 한강 유역을 내 손으로 잃다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성왕은 신라 관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무서운 기세로 신라군을 무찔렀습니다. 관산성이 거의 백제에 의해 점령당할 무렵 진흥왕이 보낸 지원군이 도착하여 백제는 승리를 코앞에 두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해진 성왕은 직접 말을 몰고 싸우다 신라군에게 잡혀 그만 전사하고 말았지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백제군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군의 완벽한 승리였지요. 신라인들은 한강 유역에 커다란 비색을 세우고 진흥왕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랍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오늘날에도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진흥왕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신라 남쪽에 있던 작은 나라 대가야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의 땅은 낙동강 유역의 경상 남북도 지방과 한강 유역, 강원도, 경기도 지방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정복 전쟁을 마친 진흥왕은 그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흥륜사를 지었습니다. 흥륜사가 완성된 날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떡과 술을 나누어주고 감옥의 죄수도 풀어주었답니다. 진흥왕은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잡은 작은 나라 신라를 한반도 제1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진흥왕이 다스리는 동안 신라는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지요.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37년 되던 해 진흥왕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자 진흥왕은 사륜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언제나 왕도를 지키도록 하여라. 진흥왕은 짧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흥왕은 세상을 떠났지만 진흥왕이 만든 화랑제도는 그 뒤로 더욱 발전하여 서기 668년 화랑 출신의 뛰어난 장수들의 활약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외귀 온천과 선녀바위 옛날 외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에는 가파르게 치솟은 산이 둘러섰고 앞에는 동록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남달리 부지런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꼭두 새벽에 연장을 메고 일터에 나서면 달을 이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이었건만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칡불이와 나물국으로 연명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이곳 심산 유곡에까지 기어들어 이승직한 모든 것을 말끔히 훑어가는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그들에게는 귀여운 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곱게 생겼던지 지나가던 길손도 그 용모에 끌려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선녀라 이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옷같은 딸자식에게만은 배굴른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가난 속에서 선녀는 어느덧 열여덟 꽃나이가 되었습니다. 용모와 자태도 아름다운 선녀이지만 그 성품 또한 사람들을 감탄케 했지요. 부모의 성품도 그러하거니와 선녀도 굳은 일 마른 일을 가르지 않는 부지런한 처녀로 자라났고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많기로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맥군이 드나들어 문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맥군들이 찾아들 때 선녀는 슬쩍 외면하고 앉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속곱장난을 하며 같이 자라온 갑돌이한테 마음을 두고 있던 터여서 이런 혼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꽃피는 봄철이면 갑돌이와 만나 재미나게 얘기하는 꿈이 자주 날아들곤 해서 선녀의 가슴에는 갑돌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중맥군이 골백번을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녀의 이런 심정을 알게 된 부모는 갑돌이네 혼담을 받아들여 사돈을 맺었습니다. 혼담을 맺고 보니 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이기는 하였으나 가난한 살림에 혼례를 갖출 생각을 하니 한숨이 앞서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몇 밤을 생각하고 의논해 봐야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부모의 이런 심정을 알아차렸던지 어느 날 선녀는 깨끗한 찬에 싼 꾸러미를 내놓으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응? 그들 부부는 의아한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꾸러미를 풀던 그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엽정 꾸러미가 탈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아버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말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자기 집에 생겼다고 하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선녀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더러 겁이 났던 것입니다. 선녀의 손 틈으로 소리 없이 우는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며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예야 사실대로 말해라 재촉하는 어머니의 말은 가늘게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머니! 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흐느껴 울면서 사연을 다 말했지요. 선녀의 아버지는 종일토록 모진 일을 하다 밤이면 잠결에 늘 아른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이 고달픈 아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워 혼자서 속 태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녀는 아버님께 양 몇 첩이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상일은 거의 도마타했고 철 따라 산나물도 남보다 몇 곱절 더 캐어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극성스럽게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태는 한편 몇 푼 안 되는 거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혼담을 맺은 후에 선녀네가 혼례 오를 일에 매우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궁리가 많았습니다. 갑돌이는 생각 끝에 부모들과 의논해서 자기의 머슴삭을 받아가지고 선녀를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안 받겠다고 도리질하고 송도 내보았으나 기어코 선녀의 품에 넣어주고 가는 갑돌이를 그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울고 난 후 이 돈을 둘러싸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갑돌이의 품싹 쓴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요. 선녀가 모은 곳으로는 혼수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아버지의 말을 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내놓은 돈으로는 비록 적지만 아버지에게 약을 써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혼수감이란 웬말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러거니 저러거니 하다가 송아지를 사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선녀는 이른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다니며 생생한 풀을 골라 먹였고 알뜰히 돌보면서 소가 큰 다음 팔아서 아버지의 몸을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요.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송아지를 쳐다볼 때마다 생각을 따로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워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낳게 한 다음 그 소를 팔아 선녀와 갑돌이에 홀레를 한번 크게 치르자는 것이었고 송아지는 그들에게 주어 농사 밑천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밤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가을에 이 마을에는 해마다 겪는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는 온척물이 사시장철 솟아 나와 온갖 병을 고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권세 있는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여기를 더없이 좋은 놀이터로 여기면서 이 마을 농군들의 소, 돼지, 개, 닭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 먹을 뿐 아니라 이 가파른 온천터에 사인교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농군들을 교군으로 부려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시달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계 방어사가 출동하였는데 백여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방어사가 당도한 그날 저녁부터 이 마을은 물론 이웃마을까지 나졸들을 놓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니면서 농군들의 가축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생긴 처녀들은 모두 끌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이 꼴을 본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소를 놈들에게 빼앗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선녀는 갑돌이를 찾아갔습니다. 방어사 날인가 뭔가 온천에 왔다는데 소, 돼지, 개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가요. 그런데 우리 소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돌이는 시커먼 눈썹을 모아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다니 그럼 내가 소를 끌어다 이 밤중으로 우리 사촌 형님네 집에다 두고 오지 우리 형님 댁은 산막 측이라 외따로 떨어져 있고 또 울창한 소나무 숲에 쌓여 감히 찾아내지 못할게요. 땅거미가 기어들기 시작할 때 갑돌이는 약속대로 선년의 집에 와서 소를 끌고 놈들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났습니다. 갑돌이가 소를 끌고 고개 턱을 채 넘기도 전에 나졸들이 선년의 집으로 와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주인 영감 있나 건방지게 소리치며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았던 선년의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서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선녀 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 보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네 의사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일어나 텐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럼 늙은 놈이 그만한 것은 알턱인 즉 나라님이 온천 놀이오셨는데 그래 가만히 있단 말이냐 라고 퉁망울 같은 눈알을 불아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리님 우리네야 뭐 갖다 들을만한 게 있어야 말입지요. 보시다시피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못하는 구차한 살림이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나졸들은 선녀 아버지의 마른 채 듣지도 않고 외양가 문을 와락 열어 젖히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감 그런데 손은 어쨌어 어 하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말문이 쾅 막혀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이놈 소를 어디다 감추었느냐 말이야 소를 당장 내놓아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을러대던 나졸들은 선녀의 아버지를 끌고 방어사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방어사는 방어사대로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화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살기 등등한 눈으로 번쩍거리며 펄펄 뛰었습니다. 나졸들에게 얻어맞은 선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맞고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선녀는 그 순간 방어사나 나조들도 무섭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녀 왔어요 하고 애타게 불렀으나 반죽음이 된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물구름이 선녀를 내려다보던 방어사는 그만 선녀의 아르다운 영모에 간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개결스러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 너도 소를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선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갯만 가로저으며 오른다고 했지요. 개슴치레한 눈으로 지켜보던 방어사는 그럼 소는 없어도 저으니 그 대신 오늘부터 내가 내 시중을 들여야 한다. 그러자 선녀의 머리엔 아버지를 때려 눕힌 이놈이 이제는 자기한테까지 달려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습니다. 선녀는 배알이 치밀어 더는 견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녀는 태연하게 몸을 바로잡고 방어사 나리도 한심하오이다. 민정을 돌보시러 오시지 않고 악정을 베풀여 오셨나이까 소녀는 열 번 죽어도 그 말씀은 쫓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당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순히 타일러서 들을 선녀가 아님을 깨달은 방어사는 나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년을 당장 묶어드려라.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선녀에게 달리 택할 길은 없었습니다. 저 개같은 녀석들한테 욕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갑돌이에 대한 깨끗한 사랑을 안고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선녀는 나졸들의 틈을 날쌉게 벗어나 온천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바위로 달려 갔습니다. 바위에 뛰어오른 선녀는 뒤를 돌아다 보며 아버지를 애타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녀는 청길 벼랑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지요. 사촌 형네 집에 소를 메어둔 갑돌이는 그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내놈들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는 어림도 없다. 갑돌이는 이렇게 대견스레 생각하며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 벼락인가요? 선녀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갑돌이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갑돌이는 주먹을 불꾼 쥐고 단숨에 이웃마을로 달려갔지요. 그곳 장정들을 모아놓고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갑돌이의 울부는 해마다 덧싸인 그들의 온안에 불을 지핀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갑돌이를 따라 나섰지요. 이 소식은 시중, 외귀, 건장, 건기 등지에 삽시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쟁기와 햇불을 갈라들고 갑돌이를 따라 방어사가 있는 온천으로 비우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온천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과 가축들을 긁어 모아다가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취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여태까지의 머슴사리에서 쌓여온 피메친 원앙과 선녀를 잃은 울분이 한데 겹쳐 이를 부두둑 갈았습니다. 그는 먼저 방어사한테 달려들어 단숨에 칼로 내리쳤지요.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습니다. 살아남은 나졸들은 대들 엄두도 못내고 꽁무늬를 빼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 이긴 기쁨을 금치 못하여 햇불을 든 채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몸을 던진 바위를 불러 이때부터 선녀바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꿀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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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